막힌 게 있으십니까? 퐁스로 드립니다. Thank you! 오, 소리가! 싹! 하실 수 있으세요, 숟가락으로? 하세요? 하세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if I can do that.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 본 적 없죠? 안 봤어요. One more time! 하세요? 아, 더워. 아, 더워. 아, 좋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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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엔 땡큐! 오! 오! CF가 요염하죠. 땡큐에 몇 개월 만이죠, 인사해 주신 게? 3주? 3주? 3개월! 3주? 예, 예, 예. 예, 예. 영재 씨가 겨울 땡큐 초반부에 그때 우리 땡큐에 인사를 해 주시고. 아, 그때 방송 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 뵈니까 또 너무 반가워요. 축하 파티인 게 순대볶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을 한 게 만들 때. 그게 맵지 않을까. 글쎄 말이에요. 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문화가. 어때요? 봤어요? 금뿐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금뿐 보니까. 금뿐 보니까. 비올라이! 예. 네. 비올라이. 비올라이. 예. 비올라이. 비올라이 어따. 비올라이? 레이먼스 아니 사람은 유명해도 노래는 안 유명한데 진짜?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선물로 리액싱크를 한 곡 준비했어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턱 흔들려 턱 흔들려 턱 흔들려 오 진짜 같아요 입술 때 하는 것 같아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오빠! 오빠 울고 싶은지 후회 자꾸만 후회 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같듯한 몸만도 생각나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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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땡큐 아 이영지형 제일 좋아해 이런거 좋아해요? 울어 울어 재밌어요? 어때 어때 어때? 오퍼맨 웅기씨 땡큐 출연한 뒤에 사람들이 땡큐 받던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one of the best memories is I got to actually meet these 아줌마, diving 아줌마 아아 many people wrote to me and said that they loved me playing Samjitbagi for the 아줌마 땡큐에 나오고 나서 지금 3개월 지났다를